뱅킹으로 출발합니다. 뱅킹으로 출발합니다. 시작! 자, 뱅킹. 자, 거의 박빙이에요. 적전인데. 자, 흰색이 조금 더. 완전히 붙었어요. 전지우 참가자가 성공입니다. 자, 뱅킹에서 일단 기선제압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전지우 참가자. 3판 2선승제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초구 따내는 것도 중요하고, 초구 배치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자, 현재까지 두 선수는 750만 원의 상금을 확보했으니까 어느 정도 식량은 다 채웠어요. 자, 이제는 집 인테리어 누가 들어가느냐. 천만 원짜리 인테리어를 어느 선수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느냐 문제예요. 자, 흰궁 뽑습니다. 자, 고민해요. 카드 뽑는 것도. 오. 흰궁 갸우뚱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밑에 옆에 옆에. 그렇지, 그렇지! 1번, 1번, 1번. 3번. 자아ㅏㅏㅏㅏㅏ.. 강둥 Jungle 멘토의 말이 맞았습니다. 7번이 딱 들어 맞았어요. 저족은 제가 했는데요? 하하하하, 그렇죠? 공정하죠. 한 판씩 초고를 칠 수 있으니까. 6번. 그리고 다행히 7번이 나왔어요. 7번. 가장 좋은 배치예요. 이게 9번만 쓰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가장 쉬운 배치가 힘들죠. 쉬운 배치를 실수를 하게 되면 완전히 잘못되는 거거든요. 힘도 깊은 애설. 그 어려운 문제를 감독 멘토가 찾아났어요. 제가 찾아났어요. 워낙 경험이 풍부한 멘토이기 때문에. 이제 초고 배치 완료가 됩니다. 3번, 6번, 그리고 7번입니다. 저 레이저는 저도 아무도 안 해봤네요. 결승전에는 심판 문의 해주셔야 돼요. 한 번만 어떻게. 멘토니까. 저도 몰랐어요. PBA 선수들이 초고를 레이저로 넣은 적이 없다는 걸 저도 이번에 미쓰리 쿠션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해보고 싶은 선수들이 많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식 심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선수들은 지금 이 공 배치를. 아니, 이거 지금 X자. 이게 전혀 얇은 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제 봤어요. 스승의 마음으로 초고 배치를 하고 있는 강동국 멘토. 살짝. 오른쪽. 왼쪽. 약간 빼시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는 편파예요. 정확하게 봅니다. 네. 저기로 가세요. 제가 갔을게요. 강동 멘토가 원샷 욕심이 있으셔서. 됐죠. 오, 이거 재밌네. 오, 할만해요. 3쿨션에서만 볼 수 있는. 오, 심판들한테 바깥다리고 여기. 이런 맞죠? 여기. 한 번 더 다져보세요. 강동궁 TV 선수가 직접 초고를 놓습니다. 초고를 저렇게 놓은 적이 없다는 것도 참 특이했어요. 그러니까요. 화이팅. 부모 같은 마음으로. 네. 이 딸들이 경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마음으로. 딸까지는 아니고. 그 마음으로. 네, 그 차이는 안 나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초고 배치를 강동 멘토가. 위치를 놓은 것 같습니다. 결승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천만 원의 상금. 그 결승전의 1세트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 천만 원이면 진짜 한 큐에 얼마예요? 한 50만 원 정도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48만 9,200원입니다. 3, 6, 7일 초고 배치. 전지우 첨가자. 바깥 틀리기. 5쿠션으로 봅니다. 조금은 길게 형성될 것 같은데요. 이야. 아, 높이 안 왔어요. 보편적으로 지금 이 3, 6, 7번 배치 같은 경우는 1접구를 먼저 밀어내고 내공이 나중에 가는 패턴의 공격이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아, 이게 한 큐에 5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대략. 그렇죠. 대략적으로. 전지우 첨가자. 일단 50만 원. 실패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강효진 첨가자. 짠으로. 여기서 회전. 멋져요. 됐습니다요. 첫 득점. 첫 득점. 일단 인상에서 돈을 좋아하게 생겼어요. 그건 또 무슨, 그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천만 원 걸리니까 느끼기가 확 바뀌었어요, 지금. 아이고. 그러면 싫어하세요, 돈. 저도 좋아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점수 풀어내면서 출발하고 있는 강효진 첨가자. 자, 원뱅크를 바라보는데.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야, 들어봐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테이블을 너무 잘 닦았어요. 회전.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양혜근 심판이 테이블을 닦을 때. 강효진 첨가자가 없었거든요. 지금 테이블이 전 경기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걸 알아야 해요, 지금. 네. 작업을 더 간 건가요? 네? 작업을 더 간 건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테이블이 너무 지금 조금 미끄러울 수 있어요. 이어서 전지호 첨가자. 오. 자. 오. 살짝 빠지네요. 운이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 출발은 안 했어요, 전지호 첨가자. 저런 쿠션을 노려봤던 전지호 첨가자. 그만큼 4라운드에서 전지호 첨가자는 역전승을 많이 거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시작은 조금 미미하나 끝은 화려할 수 있는 첨가자입니다. 전지호 선수가 시동을 늦게 거는 선수예요. 그렇죠. 네, 참가자가. 그렇다면 미리 좀 강효진 참가자 입장에서는 달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핑크샷. 계속해서는 넘이지만. 아우. 손가락 하나 정도 차이로 어긋납니다. 이제 세 번째 이닝, 전지호 첨가자입니다. 두 선수의 실력이 거의, 거의 동등하거든요. 자, 이번 결승은 흐름에 모든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회전. 자, 키스가 났어요. 만나야 될 공이 사라졌습니다. 일단 초반 3이닝까지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전지호 첨가자고요. 그만큼 결승전의 압박감이 상당할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결승전이다 보니까 전지호 첨가자는 조금은 세게 공략하는 패턴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긴장도를 풀 수가 있어요. 당국도 세게 쳐야 되니까. 무조건 세게 쳐야 돼요. 네. 부드럽죠. 좀만 쐈으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가슴 첨가자가 끄덕끄덕 하고 들어갔어요. 다음번에는 세게 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3인이면 속 무득점 전지호 첨가자. 미쓰리 쿠션 화려하게 우승하고 LPBA 가겠다. 이런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20살. 그렇죠. 올해 처음 성인이 됐어요. 자, 끌어서 바깥 돌리기 갈 것 같은데요. 오, 힘이. 힘이. 자. 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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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돼. 살아있나요? 잘합니다. 득점. 드디어 득점 풀어내는 전지호 첨가자입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1 동점이 됐어요. 자, 스트로크 예사롭지 않아요. 침착하게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자, 됐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오, 득점에 성공하네요. 행운의 득점. 행운의 득점으로 인사까지 응손하게 합니다. 오늘 전지호 첨가자한테 행운의 득점이 좀 찾아오네요. 그렇죠. 그만큼 후반부에 또 좋은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전지호 첨가자예요. 바깥 돌리기를 봅니다. 완벽해요. 자, 가능합니다. 정확하나요? 네. 정확합니다. 득점. 3연속 득점 달려나갑니다. 비기닝을 만들어내고 있는 전지호 첨가자. 3대1이 됐습니다. 살짝 고민 들어갔어요. 각도 만들어진다. 길게 늘어집니까? 늘어집니까? 늘어지나요? 좋았어요. 4연속 득점. 그리고 지금 노란 공과 빨간 공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격차를 크게 벌릴 수 있을지. 네. 고개를 살짝 갸우뜸하고 각도를 재봅니다. 긴 각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조금의 보정이 필요한 백크샷이에요. 출발했고 들어가면 큐를 떠났습니다. 일단은 조금은 긴데. 빨간 공만 타격. 공격이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하이런 넉 점을 뽑아낸 전지호 첨가자입니다. 공격하는 패턴을 보니까 전지호 첨가자는 20살 같지가 않아요. 그럼 몇 살 나와요? 12살? 그게 무슨 차이. 20살이랑 22살이 차이가 커요. 근데 저는 알아요. 2년간의 안정감은 엄청난 거거든요. 3년이 달라요. 자 밀렸어요. 아 실수가 나오고 맙니다. 지금 이런 배치에서는 회전력을 주더라도 큐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스커트가 바로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계산에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강유진 참가자가 4대1 선치점에는 성공했습니다만 석점 뒤지고 있는 상황. 다시 또 앞선 전지호 참가자의 공격입니다. 자 더블 쿠션이에요. 됐어요. 내려가고 올라옵니다. 오 맞았어요. 맞았네요. 저희 중개석에서는 거의 미동이 많아요. 그렇죠. 조합이 안 맞은 줄 알았는데 심판이 확실하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확실하게 양익은 주심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까 화장실에서 둘이서 만나는 걸 봤는데 제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맞는데. 그냥 맞는데. 화장실에서 머무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네. 되돌아옵니다. 자 이번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지금 5대1 점수를 벌려놓으면서 원닝 강유진 참가자에게 약간의 당황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만큼 초반에 강유진 참가자가 원 뱅크 두 번의 실수가 지금 현재 스코어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뱅크샷도 좋지만 따박따박 1점씩 욕심을 버릴 때도 필요합니다. 시간을 확인하고 있는 강유진 참가자 자 또 뱅크샷인데 자 두 번의 뱅크샷은 실패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아 떨어지네요. 아직까지는 한 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5대1 럭점 앞서고 있는 전재우 참가자 자 한 번 더 되돌려치기 자 회전력이 부족하죠? 아 네. 투쿠션이에요. 결승전 무대다 보니까 확실히 긴장감이 더하네요. 그렇죠. 이곳의 분위기가 확실히 무거워졌습니다. 어려운 스탠스. 자 한 번 더 되돌려치기 자 한 번 더 되돌려치기 원쿠션 설정이 가장 중요한 그치입니다. 아 벌어지는데요. 간발 액체로 벗어납니다. 계속해서 1점에 묶여있어요. 강유진 참가자는 5대1 여기서 벌려야 되거든요. 자 과연 전재우 참가자가 득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아니 근데 강동궁 멘토님은 훈련할 때 코스보다 식단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소문이 들리거든요. 네. 그렇죠. 항상 저기 메인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통닭을 먹고 그 다음에 항상 설빙을 먹는 그런 스케줄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빙수를 한 정도 드셨어요? 네. 하루도 빼먹지 않고 네. 하루도 빼먹지 않고 네. 계속 돌아갑니다. 항상 딸기와 망고는 항상 2개는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빙수의 힘이네요. 그러니까 잘 먹는 사람이 이렇게 당부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분은 딸기 드시고 한 분은 망고 드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둘이 같이 투게더로 올라오신 거죠. 아 1인 1빙수 네. 많이 먹더라고요. 6대1입니다. 자 키스예요. 아 키스가 났어요? 아 키스 났는데 또 한 번 났어요? 또 한 번? 뭐 나요? 자 밀립니다. 네. 어쨌든 통닭과 빙수의 힘으로 강동국 멘토 네.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그래도 우승상은 그래서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어줬잖아요. 이제는 강효진 참가자의 자리입니다. 기회가 맞습니다. 저번에 뱅크샷의 아쉬움은 이번 7이닝에 만회를 해줘야 됩니다. 6대1. 5점의 격차. 미안해요. 왜 이렇게 PB 결승전처럼 중계하세요? 제가 이 천만원빵 결승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타임아웃. 타임아웃입니다.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양손에 땀이 흥건합니다. 저 지금 쿠도롱과 강동궁의 결승전 중계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게 1세트를 끝나야만이 조금 더 흐름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1세트는 좀 더 진지하게. 뱅크샷. 뱅크샷. 들어갑니다. 뱅크샷 성공. 단숨의 도점을 만들어냅니다. 6대3. 이제야 들어가네요. 이렇게 되면 기색을 올릴 수 있는 강효진 선수거든요. 세 번의 뱅크샷 실패 끝에 드디어 네 번째 시도만에 성공했습니다. 표정이 뱅크샷 성공 이후에 강효진 참가자가 확실히 좀 풀어졌어요. 이제 된 거죠. 그럼요. 뱅크샷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지난 4라운드에 뱅크샷 성공률이 정말 좋았어요. 맞아요. 쳤다 하면 들어갔거든요. 상당히 마이너스 출발인데. 그렇죠. 완벽한 두께 설정을 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두께가. 잘 성립되지 않았어요. 위원님 위원님 답게 좀 중개하세요. 그럴까요? 자꾸 왜 이렇게 전문적인 해설을. 아니. 전문적인 해설을 하면 다른 분은 여기 모르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거였는데. 아니 웃기게 하라고 여기 앉아 놓은 거죠. 지금 본인의 역할을 생각을 하셔야죠. 이게. 양심 PD예요. 이게 정통으로.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PD가 아니라서. 약간 정통으로 코믹으로 갖다 해줘야지. 너무 코믹만 가면은. 반으로 짧게. 전주 참가자. 조금은 끌림이 많이 전달됐습니다. 강동모멘토가 보시기에 두 참가자의 장단점 뽑아본다면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일단 저기 강유진 참가자는 일단 저기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매서워요. 단점을 따지자면 밋밋해요. 밋밋해요. 매서운데 밋밋해요? 네. 매서운데 밋밋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의 스타일을 찾아야 돼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이게 보통은 멘토님들한테 단점 얘기하라고 하면. 잘 포장해주는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약간 거리 있었습니다. 그럼 전주 참가자는요? 모든 게 다 괜찮은데. 초이스가 좀 부족해요. 선택의 폭.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면 두 선수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사진을 하나 봤는데 전주 참가자가 맨발로 연습을 하는 사진을 하나 봤어요. 맨발로요? 아 그래요? 저도 못 봤는데. 전주 참가자 SNS 가서 보신 거 아니에요? 비슷한데 갔어요. 자 밴크샷 성공한다면. 비슷하다. 비슷해요. 애매합니다. 비슷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정확히 사이로. 비슷하게 빠졌어요. 제가 매출은 안 됐는데 전주 참가자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SNS를 거의 안 해요. 오 맞아요. 친구가 이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도 한 지 얼마 안 됐고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오로지 당부만 신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어린 친구들이 잘 숨지 않거든요. 두 분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저만 해도 팔로워수로 굉장히 신경 쓰기 때문에. 쉽지 않다. 강윤진 참가자. 길게 한번 새우 칩니다. 회전. 안 맞겠습니다. 쉽게 물러나네요. 정말 약간씩의 차이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 참가자가 6점까지 달려오다가 지금은 장시 소강 상태. 4라운드에서도 입을 앙 다물고 난 이후에 득점이 좀 나왔었거든요. 지금 입을 약간 다물었어요. 네. 대회전. 이럴 때는 이렇게 경기 안 풀릴 때는 저희가 4라운드에 봤잖아요. 우리 복두꺼비. 구나사 캐설련 한번 쳐다보면 점수 붙습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는 저 얼굴 한번 쳐다보고 집중하고 득점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룰 겁니다. 그럼 강유진 참가자는 어떻게 해요? 강유진 참가자도 초이스가 안 되면 제 얼굴 보고 빠지면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살짝 미소 보이면서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네. 옆 돌리기. 어중간합니다. 당구는 세게 치라니까. 세게 칠 법도 한데. 이번에는 무조건 세게 쳐야죠. 네. 위원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본인의 거짓대로 경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승 타이틀 놓칩니다. 지금 멘탈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두 참가자입니다. 전제 좀 가자. 이것도. 안 봤어요 또. 지금 이베이티도 더 세게 쳐야 돼요. 강동궁 멘토가 좋아하는 쿠션 반동을 이용한 쓰리쿠션 이후에 확, 확 좁아지는 그 각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이쁜 척을 해요. 지금 천만 원이 근처에 있는데. 지금 약간 코 숨 치는데요, 전제 참가자가. 스트로글 너무 두. 지금 참가자들이 이쁘게만 하고 있어요. 아, 세게 쳐야 된다? 무조건 세게 쳐야죠. 강유진 참가자가 과연 세게 치지? 자, 이건 세게 치면 안 돼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정확, 그렇죠. 정확하게 쳐야 돼요. 백샷! 오! 어긋나긋합니다. 오늘 4라운드에서 강윤진 참가자는 첫 경기에 에버리지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렇죠. 2.7대였어요? 네. 그 뒤로는 0점 돼서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0점 한 8 정도만 치면 지금 이 경기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근데 그 말은 그러면 이제 골 올라갈 소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에버리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본인의 에버리지를 찾아갈 겁니다. 자아. 아, 쿠션인데. 어? 와. 전주 참가자도 지금 6점에서 달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표정이 강유진 참가자가 편안해져서 들어왔습니다. 저희 중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더 긴장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4라운드까지 중계 패턴을 계속 이어줘야만이 마음의 짐을 조금 놓고 즐기는 경기를 할 것 같은데. 자. 갑자기 너무 PBA 준비였어. 그렇죠?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는 그러고 있었어요. 위원님만 지금 PBA 결승전이었어요. 대충 쳐도 돼요. 대충. 적당히 맞추고 세게만 밀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자아. 횡단으로 가야 되는데. 투쿠션. 이번에는 어떤 공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죠. 일단 쿠션부터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저희가 쳐도 10번 중에 한 번 더 가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눈 감고 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전주 참가자가 짚었던 마지막 쿠션.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죠? 쏩니다. 오. 자. 자. 근처로 갔어요. 조금은 길어요. 이야. 와. 앞에 공원 맞았네요. 아우. 자. 경기가 좀 오래되니까. 약 한 45명. 관중분들 나가셨습니다. 결승전답지 않은 지금 경기가 전개된다는 의미로. 화장실 잠깐 가셨어요. 갔다 와도 충분히 경기가 1세트가 안 끝날 걸로 예상하고. 예상 한번 해보세요. 이번 1세트 한 몇 해니까지 갈 것 같으세요. 어. 이러다가 또. 두 선수 정신 번쩍 들어서 또 4이닝 아니면 5이닝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강유진. 강유진. 이야. 키스가 나네요. 오늘 하이런 6점도 기록했었던 강유진 참가자인데. 이번 결승전은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같은 가족끼리 치다가 치는다고 하고 또 상대팀하고 치는 게 좀 큰일네요. 예. 마음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두 선수 다. 그렇죠. 멘탈적으로 조금은 예유라기보다는 조금 마음을 비웠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주머니가 두둑해졌다.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는 확보를 했다. 금리란 거예요. 그럼요. 지금 750만 원 확보라는 거는. 그리고 20명 중에서 지금 2명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여태까지 받은 상금보다 훨씬 더 많은 1,000만 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결승전입니다. 총 누적이기 때문에 가져가게 되면 1,750만 원이죠. 또 반대로 두 선수 참가자에게는 돈보다는 명예가 더 지금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럼요. 저는 명예 필요 없이 그냥 상금이 더 좋던데. 저도 그래요. 그렇죠. 자. 투쿠션으로 가나요? 투쿠션으로. 아하. 이제 이닝이 넘어서 15이닝까지 이어집니다. 예전에 어떤 경기를 봤는데 실제 경기였어요. 심판이 타임아웃을 불렀어요. 왜요? 왜요? 너무 경기가 오래가니까 나 좀 교체 좀 해줘요. 힘들다. 서 있기가 힘들다. 심판 보는 게 엄청 힘들어요. 저도 4시간 본 적이 있어요. 한 게임에. 그렇죠 그렇죠. 주먹이 걸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많이 끌렸죠. 자. 키스가. 키스의 도움으로 될 수도 있겠어요. 자. 네. 아 맞네요. 예전에는 저기. 시간 제가 없었어요. 시간 타임이 없었죠. 네 없었어요. 한 분이 5분씩 치고 이랬어요. 장큐 치는데. 너무 길지 않아요? 예예. 진짜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경기에다가 큐트에 세워놓고 화장실 간 신고 있었고. 베리벨 선수들이 많았어요. 제일 황당한 선수는 어떤 선수 있었나요? 나가가지고. 네. 초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인 자리로 들어가요. 네.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강혜진 참가자. 자 횡단. 오래간만에 들어가요. 오래간만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점수 풀어났네요. 강혜진 참가자. 이래서 당구를 세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세게 쳐네요. 화이팅으로 가야죠. 섬세함은 조금 더 이 내 컨디션이 끌어올렸을 때. 그때부터는 섬세함으로 가는데. 초반 분위기는 무조건 화이팅으로 해야 돼요. 어쨌든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제 격차는 2점 차 6대 4. 자 조금 길어요. 네.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 이닝 오랜만에 득점 만들어낸 강혜진. 6대 4에서 이제 전지우 참가자로 갑니다. 자. 아 이게 사랑도에서는 6이닝만 해서 경기를 끝냈었던 선수들이 있는데. 그렇죠. 결승전의 부담감. 오. 좋아요. 네. 부드러워요. 이번에는. 오. 빗나갔어요. 미세하게 빗나가요. 지금 전지우 참가자는 엄마를 생각해야 됩니다. 갑자기요. 천만 원을 가지고 청주를 내려갔을 때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지. 그 그림을 한번 떠올리면은. 케이블 공 크게 보일 겁니다. 또 가족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네. 운동시킨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럼요. 6대 4 이제 지난 이닝에 득점 만들면서 추격 시작했거든요. 비기닝이 필요한 강혜진. 제대로 걸리지는 않네요. 치자마자 인상을 찌푸리고 들어갑니다. 인상을 찌푸렸나요. 네. 정확하게. 아. 우리 또 전지우 참가자는 또 아버지가 태권도장을 하세요. 네. 한 3개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3개요? 네. 교육업계에 큰 손이시네요. 얇은 각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섬세하게. 이야. 네. 약간씩 좀 계속 빠집니다. 17위니까지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6대 4의 스코어. 도망가지 못하고 있을 때 사실 추격자는 이럴 때 목덜미 잡아야 되거든요. 예. 지금. 지금은 가장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예. 눈빛을 보니까. 50대 50인 것 같아요. 키스가 상당히 많은 곡입니다. 네. 살짝 시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낮은 당점. 자. 끌렸어요. 네. 네. 지금 중결승 함께 했었던 조건희 멘토팀 참가자들도 와서 경기장에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집에 가도 되는데 안 갔네요. 그럼요. 결승 무대 동료 참가자들 응원하러 와 있어요. 자. 귤을 살짝 세워서 끌어서 가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좋아요. 볼까요? 자. 회전. 완벽합니다. 달아납니다. 네. 한 점 달아나면서 전지우 참가자 7대 4가 됩니다. 첫 번째 세트 이제 전지우 참가자는 단 넉 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3판 2선 승제이기 때문에 1세트 기선잡을 누가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자. 이적구가 붙어있는 관계로 살짝 까다로움이 있어요. 그렇죠. 프로 선수들도 사실 천만 원이. 천만 원을 상금을 획득하려면 거기 결승 무대에 가야 되잖아요. 지금 PBA로는 약 4강. 4강 정도. 4강 정도 가면 됩니다. 가능하죠. 7대 4의 스코어. 자 얇아요. 투쿠션. 오늘 강연희 참가자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럭키 샷이 하나 들어가줘야. 그렇죠. 조금 마음이 풀리면서. 19이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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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급했어요? 하. 럭키 샷하면 또 김현석이 하나 한번 쳐다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히든 카드를 안 쓰고 있어요. 네. 저희가 계속 이제 힌트를 드리고 있어요. 한 번씩 쳐다보라고. 그만큼 조금 더 이 얼굴에서 긴장감을 풀어주면서 경기를 해야지.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셋부터 흔들려요. 골프도 사실 어드레스 길게 하면 잘 안 맞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제가 다음 주부터 배우거든요. 머릿속에 기억하겠습니다. 속보 강동무 골프치다. 자 원뱅크인데 키스 오늘 이렇게 키스 강렬 선수 앞길 가로막는 게 많이 생깁니다. 지금 공은 상당히 아쉽네요. 좋은 공이었는데 성공했으면 턱밀까지 추격할 수 있거든요. 7대 6 자 너무 분위기가 다운된 중계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제 번토 발음으로 번토 발음으로 중계하겠습니다. 자 오 회전? 와 와 아 방금 옆돌리기는 엥간하면 맞아야 되는 배치였는데 네 살짝 힘을 뺨시로 짧게 만들고 말아버렸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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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전라도지라 옆돌리기 돌리든가 원메이커 넣어불든가 알아서 강윤진 참가자가 선택할 거예요. 전라도 지역 방송국에서 틀낸 방송 유일하게 자 열렸고 두께 쬐까만 맞히면은 빠질 수도 있어요. 함정에 있습니다. 잘 쳤습니다. 자 오 코너로 가요. 강동훈의 도가 잘 쳤다고 외쳤어요 치자마자 자 오 빨리 틀렸어요. 한바타로 빠질 뻔했어요. 자 봐봐요. 중계 이렇게 바꾸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럴까요? 네 본토 바름 자 바깥 돌리기 안으로 배치 원하는 스타일 치면 됩니다. 자 세게 밀어야 되는데 또 키스 대단히 밀어버렸어요. 아 전라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네 광주에서 그렇죠. 밀어버렸어요. 밀어야 되는데 네 적당히 밀어버리고 있는 강효진 참가자 21인인까지 오니까 김혜석 개설위원이 개인기로 경기 끌고 죽었어요.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렇죠. 어쩔 수 혹시 지금 1센트는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필살기 다 나옵니다. 자 두 점의 격차 두 점의 격차 예 지금 전지우 참가자의 아버지께서 지금 옆차기를 심하게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예 7대 5 두 점 차 강효진 강효진 자 타이밍 됐어요. 오 됐어요. 이러면 들어갑니다. 됐네요. 자 7대 6까지 따라왔습니다. 한 점 차 지금 현재 유튜버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거든요. 강효진 참가자나 오 빌리언니가 네 빌리언니 네 빌리언니 유튜브 빌리언니를 운영하고 있는 강효진 참가자 나가면 더 많은 그럼요. 팬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회전 이제 풀렸어요. 좋습니다. 이제 또 풀리네요. 아 당뇨가 참 묘합니다. 그토록 풀리지 않았던 길이 이제야 보입니다. 연속 득점 이제는 7대 7 동점이 됐고요. 자 두 참가자 모두 체력은 좋네요. 21인 동안 7대 7 자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단추까지 걸려야 돼요. 자 아 짧게 가네요. 어려움 있었습니다. 동점의 끝입니다. 반대 지점에서 공개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공격에서 어느 정도 승부를 한번 띄우지 않을까 오 맞춰서 가는 바깥 돌리기 선택했어요. 벌어질 텐데요. 지금은 승부수를 띄우는 게 좀 괜찮았는데 말이죠. 그렇죠. 원빙크로 그냥 과감하게 한번 가야 되는데 자 조금은 가끔은 투박한 이 초이스를 해도 반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전지훈 선수인데 그 기회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7대 7까지는 만들어냈습니다. 강효진 참가자 자 이제 22이닝 누가 먼저 달려나갈지 이 두 선수의 미쓰리 쿠션에서의 경기력 보면 넉 점은 사실은 한 이닝에도 뽑을 수 있는 점수가 아 그럼요 하일은 5점 6점 뽑았던 선수가 바로 이 강효진 참가자입니다. 얇은 두께 대전이 많죠 자 이쯤 되면 정말 체력전이네요 그럼요 집중력을 사실 긴 시간동안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해내는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네 위원님 집중력 괜찮으시죠? 아니요 지금 뭔가를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자 빗개치기 한번 가는데요 들어가요 다시 앞서 나가는 전재우 참가자 8대 7이 됐습니다 아 케네디 스코어입니다 역시 강동궁 멘토가 야구팬이세요 네 야구팬이라 야구 잘 아세요 케네디 스코어 처음 들어보셨죠? 케네디 스코어요? 8대 7을 야구에서는 케네디 스코어 제일 재미있는 스코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당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전재우 참가자 아 자 끌렸는데 이왕이면 조금만 더 끌리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자 주의 공간이 크군요 아하 광주에 사시면 무동산 폭격기라고 별명이 있으신 분이 야구를 그렇게 안 좋아하시면 어떻게 아니 야구 좋아하죠 저도 전직 야구했는데 아 야구하셨어 전학교를 사는 때 야구했어요 근데 코치님이 탈색에 한번 들어와 봐라 볼보이 하다가 네 근데 핸멧이 맞은 게 없어갖고 야구 그만둘 수도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모자 쓰는 운동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아 자 더블 쿠션 더블 쿠션 아 더블 쿠션 샀고 전주 참가자가 달아나자마자 다시 또 끌어옵니다 8대 8 자 왔어요 왔어요 오 이제는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다 말랐어요 이제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1세트부터 지금 10이닝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4라운드까지 경기력은 진짜 그랬거든요 아니 지금 밖에서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끼리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1시간 안에 모든 경기가 완전히 끝났다 3시간이 예상됩니다 자 됐어요 어 주용히 해라 오 자 역전은 성공합니다 강희진 참가자 9대 8 이제 탄도점 오 그리고 아 글쎄요 공배치가 자 전주 참가자가 깨워야 할 것 같은데요 아 안 자고 있군요 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가만 어 지금 김현석 개설련 째려보는 거 같은데요 저 째려보는 거죠 네 됐어요 네 강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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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가 이렇게 세트 포인트에도 달합니다 이제 남은 단 한 점 역전은 성공해서 10대 8까지 만들었습니다 보통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에 플레이오프에서 3차전제 경기에서 1차전 잡으면 거의 70% 이상의 확률로 그 플레이오프를 가져가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1세트가 이렇게 오래 갔을 때는 이 나이 먹은 선수가 후반에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전지우 참가자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2, 3세트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자 마무리 갑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1세트를 가져가는 강희진 참가자입니다 자 전지우 참가자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1세트는 언니에게 먼저 양고하고 2, 3세트를 가져가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2선 승자의 가장 중요했던 그 1세트를 강효진 참가자가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1대 0입니다 2, 3세트는 2, 3세트는 2, 3세트는 2, 3세트는 초 1 believing